123년 10월 21일 연중 제28주간 토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4장 13절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하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2장 8절에서 9절에서 표현된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선명한 대조적 평형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와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란히 배제하시고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 곧 고백하다와 부인하다를 각각 되풀이하시며 서로 대조시키시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하늘에서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예수님과 맺은 관계를 인정하는 이는 보상을 약속받지만 그 관계를 부인한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약속과 경고가 함께합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경고에 이어서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박해나 핍박을 받을 때 무엇을 말하여야 할지 몰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하여야 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에서 성령께서는 증인들에게 초월적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극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비로소 그분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되돌아보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